아 찾아라 찾아라 아이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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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밖에 눈이 엄청 내렸어 대현아 눈 온 세상이 하얘졌어 지금도 내리고 있지? 아이약 여러분 그러면 우리 도연이는 아주 그냥 일곱 시원 되기 전에 물을 떠서 엄마 팔을 깨우기 시작하는데 물 물 지금 뉴욕은 기상이에요 역대 최고의 폭탄이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지금 밖에 가고 올해보다 2015년 물 물 먼저 줄게 물 물 있잖아 여기 와야지 비가 눈이 없다고 하더니 밖에 보니 엄청 쌓였네요 날이 많이 춥지 않으면 이따가 나가서 도연이랑 눈사람이 좀 막 하고 여기서 이번에는 바람이 엄청 묻다고 하더라구요 한국은 마다 지민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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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그리고 어제 저희 집에 왔었던 삼촌이 한국 돌아가서 저희한테 택배를 보내줬어요 이것저것 엄청 많이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이제 도현이 요즘에 콩순이 좋아하는 거 알고 콩순이 그림책이랑 색채 공부랑 무슨 뭐 이것저것 되게 많이 보내줬거든요 어제도 그거 가지고 잠자기 전까지 놀다가 잤고요 그리고 둘째 태어나는데 둘째 베네 쩌고리 하나만 사서 보내달라 했는데 세 개나 사서 보내주고 이것저것 여기서 안타는 라면 매운거 바로 그 다음에 초콜렛 한국인 편에 ABC 초콜렛 여기 안타거든요 그 초콜렛 애기 칫솔 쓰고 박불이 붙지않은 죽어 에이 형이라서 그런거 다 기억하고 있다가 보내준 거예요 아 너무 너무 잘생겼어요 가위가 닦는다고 가위가 닦고 먹는다고 요즘에 모두 비싸게 혼자 하려고 해서 박불이 붙지않은 죽어 또 잘 먹고 잘쓸 것 같네 고마워 닦고팩 아빠한테 해줄까? 응? 너 이따가 뭐해줄까?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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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고마 좋아요? 응? 자기야, 눈이 얼마나 오는지 창문 한 번 열어볼까? 예! 여기도 쌓였네? 어구 oh my god 오오~!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눈이 막 들어 장난 아니야 운영에서 보니까 저거 봐 위에 봐 쌀인 거 봐 근데 지금 바람이 세게 부니까 이쪽에 나겠다 저쪽이 하나이고 밀크스 같아 맛있어? 냠냠냠 오븐액은 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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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것도 맛있어 맛있어? 짱 FO voy interdisciplinary trees 둘이 시커버스 이거 꼭 까까? 두윈이 말 테 estar 난거야? 아침에 눈 뜨거 말 테고 꼬까까? 두윈이 가? 꼬까까? 꼬까까? 자기야 스포츠 머리 너무 잘 어울려요 스포츠 제 남편은 조금 있으면 밖에 나가서 눈 치워야 돼요. 지금 옆집 앞집 다 눈 치우고 있는데 모텔 살짝 발 볼까요? 노! 예스! 난리도 아니네. 밖에 보이지가 않아. 빨리 가서 동참아. 갔다와. 미국은 눈 오면 눈 치우는 진짜 일인 것 같아. 지금 대충 눈 치우러 나간 것 같은데 저도 덮고 싶지만 만남이랑. 도연아 잘 잤어? 응. 아 잘 잤어. 이쁜 꿈꿨어? 이쁜 꿈꿨어? 이쁜 꿈꿨어? 이쁜 꿈꿨어? 또 안쪽으로 유발. 맛있게 değildachus. 승γ przypad 삼촌은 진짜 센스있다 그치? 이런거 보내주고 도연아 삼촌이 보내준거야 도연이 가지고 놀으라고 삼촌이 보내면 여기다가 내고 도연아 삼촌 고맙습니다 해 삼촌 여기다가 내고 여기 보고 도연아 삼촌 사랑해 삼촌 잘 놀게요 도연이 가방 하트 가방이다 홍순이 가방이네 이뻐 도연아 하트 가방 다 들어가거나 모자라지 오 마이 갓. 진짜 많이 내렸구나. 오 마이 갓. 엄청 많이 내렸어. 배아쳐쳐. 배아쳐쳐. 손 안 빼. 진짜 많이 내렸네요. 진짜 많이 내렸어. 날씨만 금방 따뜻해지면 금방 녹을 것 같기는 한데 모르겠어요. 너무 맛있어요. 도이 잘 잤어? 그거 찍고 있었어? 되게 빵빵했어? 뭔가 똥 냄새가 나는 것 같지 않아? 도이 똥 쐈어? 똥 쐈다. 똥 쐈다? 이리 와봐. 엄마가 볼게. 엄마 딸 잘 잤어? 지독해. 도이 똥 언제 쐈어? 똥 쐈다. 똥 쐈다. 똥 쐈다. 똥 쐈어? 잘했어. 똥 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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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! 도연아 눈! 눈! 엄마꺼 도연아 이거 눈 만져봐 눈! 눈이 이뻐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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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가 이거 치운거야 이만큼? 오오오오 미치고 눈이 이뻐? 아, 천천히 천천히 아, 천천히 천천히 누우 길이 없어졌어 길이 없어 애들은 신났지 애들만 신났지 그래? 뭐 봐? 됐나? 됐나, 됐나? 뭐 봐, 뭐 봐 저기 가볼 거야 아, 천천히 아, 천천히 가볼까? 아빠가 뒤에 있다 아, 천천히 아, 천천히 아, 천천히 아이약 아이약 우나 오, 천천히 저거 크로맨 똥 아이약 눈이 정말 엄청나게 안해 배불러 갈까? 도연아 도연아? 먹었다 엄마 이거 마사지하면 안돼? 엄마 마사지를 도연이가 할거야? 네 엄마가 이거 할게 엄마야 해도돼? 도연이 뭐 힘든게 있다고 엉덩이마사지를 해 밖에 나가서 엉덩만 나 졌어? 아빠! 아빠! 아빠? 아빠? 아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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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사지도 눈치 보면서 마사지를 받아야 돼 도연이 할 거야? 알아서 도연이 줄게 도연이 해 보험구 J- oc 도연이가 마사지 하고 있잖아 도연이가 마사지도ENE 도연이가 마사지 하고 있잖아 도연이 때라 돼? 엄마 마사지 하면 안 돼? 엄마 안 돼 엄마 아야아야 한 대? 엄마 아야아 엄마 마사지 할게 엄마 나와봐 엄마 좀 할게 아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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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둘 다 됐어 아빠 둘 다 됐어 아빠이 디디가 엄마 한다 응 응 그치 응 어휴 순이 어휴 순이 아무튼